일부러 따갑게 하는 거예요? 아님 수술만 잘하나? 아, 따로. 왜 장난처럼 말해요?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. 되게 따갑다고 말했는데, 상롱이. 매번 이렇게 모든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? 나의 잘하는 남자입니다. 내 일 안에 내가 안 죽는 것도 포함돼 있고. 좋아하시는 목숨 거는 일, 멀쩡한 몸으로 계속하고 싶으면 누워 계시라고요. 대대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, 직접 와서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세요. 제, 제, 제가 말입니까? 내가 또 영창 가는 꼴을 봐야... 뭐라고요? 제가 말입니까? 그럼 제가 말합니까? 절대 안정인데 기범아, 어? 누구만 어떻게 해? 당신이 대대장이요? 오케이, 순서대로 갈게요. 투자, 투자. 아, 됐어. 남겹시다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이제는 지금 인정해서 만들기도 할 거예요. 아, 이 안전은 그래도, 지금 우리가 해왔던지 안에 헹구하고 하고Stake, 감사합니다.